음악 영혼을 담은 연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진심을 실은 연주처럼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가꿔내는 오늘의 주인공 반짝반짝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윤미의 S-Life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 아직 일과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밝은 미소가 돋보이는 그녀 김빛날윤미인데요. 그녀의 시범 연주가 시작되자 일동 시선 집중 그녀의 작은 동작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사람들인데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김빛날윤미입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윤미입니다. 남녀노소 일반인 누구나 바이올리스트가 될 수 있는 누구나 바이올리스트 수업이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버스킹과 봉사연주 같은 이렇게 보람찬 과정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길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재능이 있던 그녀는 중국 유학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지휘자분께서 랑랑이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 피아니스트를 발탁하신 지휘자분께서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권유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대중적인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정통 클래식을 공부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누구나 들어도 즐거운 행복한 음악을 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연주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공연하는 무대에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녀 학생 각자의 실력과 장단점을 파악해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수업을 진행해가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연주자로서도 강사로서도 만점짜리 바이올린 리스트의 모습인데요.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는 건데요. 너무 기초부터이긴 하지만 필요한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첫 수업이었는데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할 때가 아무래도 조금 더 훨씬 자유롭게 저를 쉽게 표현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또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승마복까지 풀 장착하고 나타난 그녀 익숙한 듯 승마장에 들어서더니 처음 보는 말과 의사소통을 하듯 교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승마장이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유학을 중국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때 취미로 승마를 좀 많이 배웠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승, 외출하면서 말이랑 같이 외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됩니다. 일단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과 함께 교감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고 또 이게 굉장히 전신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을 가꾸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승마는 무엇보다 말을 타는 사람과 말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죠. 혼자 하는 운동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정서적 유대를 쌓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랍니다.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타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오기 힘든 경우는 댄스나 혹은 발레로 몸의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은 당연하고 리더십 향상,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말을 리더하면서 리더하면서 자연적으로 리더십도 향상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 춘향 선발대회 본선 진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를 한국의 미를 알려온 김빛날 윤미.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녀가 미인대회에 출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추억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인대회 놀이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숨어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후보 1번 김빛날 윤미 하면 제가 막 달려나와서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했던 것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경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자세 교정은 물론 근골격계 발달, 균형감각, 반사신경에도 도움을 주는 승마. 김빛날 윤미는 어릴 적 배운 승마 솜씨로 지금까지 꾸준히 전신운동을 하고 또 기분전환도 한다고 합니다. 오랜 경력으로 오늘 처음 본 말과도 꽤 친숙해진 모습인데요. 말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원하게 산책을 다녀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힐링으로 가득 찼던 오늘의 운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말에게 인사도 잊지 않는데요. 사랑이 수고했어. 고마워. 우선 동물과 저는 교감하는 게 가장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거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강아지 만나면 되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과 함께 할 때 굉장히 힐링이 되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승마로 운동을 마친 김빛날룸미가 한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촘촘하고 알차게 보내는 그녀 바쁜 일과 중에도 꼭 빼놓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수시로 토마토 등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피부를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녀가 매일같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연주를 공유하는 건데요.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편집도 꽤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공강 시간이라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또 강의 준비도 하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제대로 본격적으로는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혼자인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느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활동해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자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바이올린 선일로 진심을 나누고 있는 김빛날 윤미. 그런 그녀가 최근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요. 최근에 겨울왕국2의 레디콜을 잇는 Show Yourself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이 전 세계에 아무도 커버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악보가 없어서 커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일일이 악보를 다 듣고 따서 연주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서 악보는 어디서 구했냐 악보를 좀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길 기다리기보단 자신이 직접 나아갈 길을 찾는 김빛날 윤미. 그렇기에 더욱 빛나는 그녀겠죠. 그리고 바쁜 일과 중에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생후 100일 된 아기인데요. 워킹맘으로 활동 중인 김빛날 윤미. 얼마 전에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또 그 소설이 그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이 육아를 실제로 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만큼이라도 나중에 우리 아이의 세대가 됐을 때는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조금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빛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아낌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그녀 김빛날 윤미. 혼자 바이올린 연습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동영상 녹화를 하며 무대에 올라 수많은 관중들 앞에 서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연습을 이어가는데요. 보다 한국적이고 대중적인 곡으로 한 걸음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김빛날 윤미의 연주. 그녀가 매일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현악기가 특히 이렇게 잠시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바로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악기이기 때문에 연습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음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제가 이 음반을 제작할 때 사실 임신 중에 음반을 녹음을 하고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전하는 음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봉사 발송을 하며 많은 아이들을 위해 연주를 해온 그녀. 그래서 그녀의 연주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 같은 데를 많이 데려가 주셔서 봉사를 많이 함께 했었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요양원에서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긍정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 윤민. 그녀의 아름다운 연주로 세상이 더 밝게 빛나길 바라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연주로 세상이 더 밝게 빛나길 바라봅니다. 제 좌우명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입니다. 요즘은 워낙 SNS 활동들이 활발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보고 제가 너무 쉽게 남과 저를 비교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이 가진 것으로 남에게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